안녕! 엘리에요! 엘리사우루스! 너 왜 자꾸 이 꼴로 날 찔러? 뭐? 빨리 너의 가족을 찾아달라고? 알겠어! 기다려봐! 엘리의 공룡상식 트리케랍토스의 이름은 새에게 뿔을 가진 얼굴이란 뜻이에요.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피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지역에서 살았대요. 몸 길이는 8에서 9미터, 높이는 3미터, 몸무게는 6에서 7톤, 뿔을 가진 강룡 중에서 가장 큰 덩치를 자랑했다고 하네요. 트리케랍토스는 육상 동물 중에 머리가 큰 공룡이래요. 발견된 화석 중에는 머리 길이가 2.5미터, 몸 길이 3분의 1이 머리인 것도 있었대요. 우와! 진짜 크다! 얼굴에는 총 3개의 뿔이 있었어요. 코 위에 20cm의 작은 뿔, 두 눈 위에는 1미터의 강한 뿔, 머리 뒤쪽에는 거대한 머리 귀신 프릴이 있고, 프릴 가장자리엔 돌기가 나 있어요. 뿔과 프릴은 모두 뼈가 발달해서 생긴 거예요. 트리케랍토스는 새의 부리와 같은 모양의 입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부리와 같은 입으로 질긴 식물을 뜯어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. 머리의 무게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앞다리가 가슴에서부터 양 옆으로 펼쳐진 자세로 지금의 코뿔소랑 비슷하네요. 머리에 뿌리 3개, 커다란 뿌리를 가지고 있어 머리가 컸던 트리케랍토스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강룡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공룡이었을 거예요. 그럼 엘리와 다음에 더 많은 공룡들을 만나러 가요.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!